Q. 닥터지 수분크림 Who's there? 보인엑스토어! 안녕하세요 보인엑스토어입니다! 저희가 닥터지의 글로벌 엠버서더가 되었습니다! 더마 코스메틱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닥터지와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더욱 힘내서 끝까지 재미있고 예쁘게 촬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도 닥터지 수분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닥터지의 제품들이 기초를 잘 잡아준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요즘 피부관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좋은 기회로 닥터지와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여서 닥터지를 계속 써왔는데요. 사실 닥터지는 피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 제품이나 막 바를 수가 없는데 닥터지는 피부과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준 더마 코스메틱이라서 저도 항상 믿고 쓸 수 있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편이라 특히 보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바쁜 스케줄과 메이크업으로 피부가 많이 민감해져 있는데 이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을 바르면 민감했던 피부가 진정이 되고 속부터 촉촉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처럼 요즘 따라 피부가 조금 민감해지셨던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각질 관리하기 좋은 브라이트닝 필링제를 추천합니다. 브라이트닝 필링제! 젖은 피부에 사용해서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각질 제거 후에 스킨케어가 촉촉하게 더 잘 흡수되는 기분이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크림 하면 떠오르는 이 그린 마일드 업선을 좋아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365일 해줘야 하는 거 아시죠? 민감한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바를 수 있어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제 원픽은 브라이트닝 업선입니다. 운동하러 갈 때나 잠깐 산책할 때처럼 가볍게 외출할 때 이 브라이트닝 업선을 쓰고 있는데 가벼워서 바른 느낌도 안 드는데 피부톤까지 화사해지니까 피부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약산성 젤폼을 추천하겠습니다. 젤폼! 메이크업을 받고 스케줄을 끝내고 들어오면 피부가 많이 자극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약산성 젤폼은 모공 속까지 깨끗하면서도 부드럽고 클렌징을 도와줘서 세안을 끝내고도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벌써 3천만 개나 팔렸다는 블랙 스네이 크림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달팽이 크림 하면 정말 다 아실 정도로 이미 유명한 크림인데 이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쫀쫀 탄탄하게 느껴지고 피부에 광채가 올라와서 다들 피부가 좋아보인다고 해주시더라고요. 피부가 좋아보이는 친구도 좋아보여요. 너무 좋아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앞으로 닥터시와 함께할 보이넥스토어의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시